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고려대학교 사학가에 제작했던 좌파진영의 아주 중요한 그런 지식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강만길 교수가 돌아가셨네요. 사학가 교수입니다. 이제 강만길 교수의 어떤 그로운 과정이라든지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평이 아주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천문학적인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친 시종일관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그런 시각을 가졌고 또 한국전쟁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고 고려대학교 사학가가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주의주장을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강만길 교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전하는 그런 소식들은 상당히 미화된 그런 소식들이 많지만 저는 오늘날 586운동건들에게 영향을 크게 끼친 인물이 한양대학교 리영희 교수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강만길 교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뭐 단호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다도 본인이 보고 싶은 그런 사실을 봤던 지식인이고 리영희 교수는 중국을 미화했지만 강만길 교수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상당히 미화했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분이죠. 분단 시대에 화두 던진 역사학자 강만길 명예교수 별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뭐 이거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압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다 미화하고 또 칭송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양반이 뭘 했는지 중앙일보의 하단을 딱 보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Y님은 개딜들아 당신들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갔다. M님은 좌익한 분이 사라졌습니다. 왜곡된 시각으로 역사를 뒤틀리게 한 좌익 역사관의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진보는 무슨 진보입니까? 찬성이 아홉 명이고 반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T님은 난 이 양반과 같이 교수로서 근무를 했었지만 이 양반이 그렇게 사회학자로서 건 현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했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이후에서야 이 양반의 역사가 잘못된 것이 너무도 많음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참으로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았다고 하니 조용히 나 또한 눈을 감고 고인이 가는 길을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고약한 사람 잘 가시라. 16명이 여러분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만길 교수가 좌파 역사관을 학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런 걸 다 아는 겁니다. 여기 D님 같은 경우는 고대에 아마 같이 근무했던 동료 교수로 보이네요. 글 쓰신 걸 봐가지고 상당히 나이가 드신 분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조선일보군을 기사합니다. 1980년대 이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이거죠. 역사관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사관이 뒤틀리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인간관 이런 게 다 뒤틀리게 되는 거죠. 교직에 있는 동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습니까? 고인에 대해서 다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전통이지만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1980년대 6.25는 남침이나 북침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좌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상황 논리입니다. 그 사람은 책임이 없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던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며칠 전에 오래 전에 썼던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한 세계사 책을 교정을 하니까 교정을 좀 봐달라. 이제 수정판이죠.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김영사에서 낸 책인데. 그 책을 여러분들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지만 세계사 책을 쓰기로 결정한 것은 죄다 비틀어진 방식으로 세계 역사를 보니까 저는 맹료합니다. 세계 역사라는 것은 자유의 확장 역사고 인간의 기본권의 확장 역사고 보편적인 가치가 확장되는 역사다. 이렇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 해석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걸 비틀고 비틀고 꼬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시이 가득 찬 그런 역사관들을 가리키고 하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죠. 6.25 전쟁에 대해서도 상황이 중요한 거지 누가 전쟁을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강만길 씨다운 그런 주장인 거죠.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독자들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니까 부 브랜덴 님은 강만길에 대한 냉혹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89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죽고 나면 대개 그냥 호의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진한국 님은 진도는 무슨 진보입니까 좌파지 유석재 기자도 제발 저 좌파들을 진보라고 미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묻지도 말라는 자가 종북 좌파지 그게 어떻게 진보입니까 공산주의가 진보입니까 그럼 자유민주주의란 태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언어를 제대로 써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진보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좌파가 있죠 좌파가 43명이 여러분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최우희 님은 오랫동안 머럽고 뭐하게 살다가 결국 뭐했구나 남이 힘들게 이루는 대학마저 강탈한 흉악한 뭐다 강원에 있는 상지대학 인가 그런 대학 37명이 찬성하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시민들이 구독자가 남긴 하나하나가 여론조사하고 똑같은 형식이지 않습니까 강만길 씨가 결국은 다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살아생전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북한을 미워하고 북한의 모든 것을 미워하는 그런 역사관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주입하고 확산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보시면 여명에서 이런 뭐를 역사학자로 하나 청생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강만길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좌무위에 경도된 그저 그런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른으로 대우받은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12명이 여러분들 찬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큰 현안은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 1월부터 이렇게 선을 보인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철저하게 해보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다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참정권이 탈취당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해 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놀라웠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범한 그런 범죄 행각을 처절할 정도로 그렇게 맹목적으로 덮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들도 실로 경악스러운 현상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수준이 저런가 저 양반들이 법관이 맞나 어떻게 저렇게 몰양심과 몰상식이 몸에 베여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채용 비리권과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는 계속해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마땅히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내가 무슨 책임인데 박찬진이 책임지면 되지 않냐 내가 무슨 책임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태학이 잘못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채용 비리는 체발에 피지 않습니까 조족 치열이지 않습니까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못한 것을 들자게 되면 그야말로 감방 가야 될 수준인 거죠 노태학과 물러난 박찬진 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번의 공직선거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고 다른 하나는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두 선거에서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조작값을 활용해 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조작된 득표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거죠 그 총책임자가 명목상으로 누굽니까 노태학이지 않습니까 1961년생으로서 한양대 법대를 나와서 출시한 노태학입니다 4.15 총선 오산시 재검표에서는 여러분들 부정투표 부정선거 투표로 맹백한 그런 투표지들을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넣은 투표지들을 다 유효표 처리해 가지고 아예 재검표 자체가 파행이 돼버린 거잖습니까 그런 인물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벌 받을 걸로 봅니다 뉴데일리 신문을 보니까 선관위가 부정채용할 수 있는 친족 창수가 처음에는 6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11명이 되고 선관위 자체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라는 것은 항상 축소 왜곡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21명으로 확대됐다 노태학 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선관위의 자체 조사는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마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국민의힘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당연히 물러나야 되죠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우롱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여러분들 뽑았으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그렇게 했고 부산시장 선거를 그렇게 했고 강원도지사 선거를 그렇게 했고 서울교육감 선거를 그렇게 했고 안 한 선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누구 밑에서 했습니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선관위가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채용 비리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신임 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임명된 허철훈 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저희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관위 직원 가운데 25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참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나라가 참 상황이 정말 참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국민의 힘은 노태학 위원장의 이 같은 그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엉망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노태학 중앙선관리위원장의 책임 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선관위 내 25명은 동의를 받지 못해서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관위의 자체 조사가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반복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못을 받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두 7번의 공직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분들 주도로 치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선거 가운데 아주 극소수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더불음유당 후보와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테지를 훔쳐가지고 자신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들에게 더해주는 이른바 득표수 정감작업들이 대부분 선거구에서 행해졌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까 그 범죄가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치러졌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어떤 일을 했는가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증가시키고 감소시켰는가 낱낱이 여러분들 공개한 것이 도둑놈들 5건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해놓으니까 모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딱 두 명의 후보가 출마했던 2022년 6월 1일 충청북도 도지사선거 오른쪽에 마이너스 값하고 왼쪽에 플러스 값이 차이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관외사전투표를 빼앗아가지고 관외사전투표를 더블당 노영민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줬으니까 빼앗은 것만큼 이런 마이너스 퍼센테지가 나오고 쑤셔 넣어준 것만큼 플러스 퍼센테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대부분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심에 안 찼던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는 9군데 가운데서 4군데는 손을 대지 않고 5군데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중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울산교육감 후보는 조작값 35%를 사용했고 우파교육감 후보가 받은 김중 후보 받은 사전투표 덕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천창수 한 표에 더해주는 그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기현 후보가 지역구가 있는 울산 남구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텃밭인 울산 남구나 울산 남구의회의원 기초위원이라고 하죠 거기서 15%를 이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덕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더블 민주당에게 더해준 거죠 그래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나도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고 그다음에 울산광역시도 바꿨지 않습니까 누가 바꿨습니까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지칭하기는 힘들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나 이 자료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중국 공상당이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북조선인민공화국에는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발표했기 때문에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득표수 조작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저질렀냐 특정인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라고 여러분들 검찰 내부에 공공수사부가 있는 것이고 공공수사부가 그런 수사를 하라고 여러분들 뭐죠 쇠가 빠지게 이런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가 다 여러분들 밝혀져서 낱낱이 고발한 책이 여기에 여러분 보시는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5권이지 않습니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선거를 도둑질해도 수산문 안 받는 나라니까 기가 찬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선거범죄가 단심죄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방음악이 돼가 선관위에 방음악이 돼가지고 하수인 노력을 대법관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참 4.15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는데 2022년도 여러분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대법관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지금 이런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사전투표를 폐지 못하겠으면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법대로 바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조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가 제3의 장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정본을 확인하려면 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사인 개인 도장으로 찍으면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전국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미지를 다 여러분들 돌릴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리하니까 2022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대법관들한테 이런 판례를 받지 않습니까 법은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반드시 찍도록 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뭡니까 대법관들한테 판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대법관들이 완전히 하순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썩은 인간들이죠 자기 자식들도 다 여기 살 건데 선거를 그렇게 뭡니까 도독질하는 것을 다 합리화하는 판례를 만들어줄 정도니까 정말 나쁜 인간들인 겁니다 추세가 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볼 때는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대엽이 조재연이 민유숙이 이동훈이 김선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김관진 장군 김관진 장관 그동안 참 고생을 정말 많이 했고 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국방혁신위원회 우위원장은 윤 대통령이시고 우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셔가지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나타난 모습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예상했던 것보다도 또 건강하게 보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심을 아마 쉬었을 겁니다 참 기계가 있고 결기가 뚜렷한 그런 우리가 장관이자 장군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이 김관진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 김관진 장군이 최근에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은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국가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핵심은 이겁니다 첨단 변기라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군과 백성들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용기 결의 결기가 살아있어야 그때의 첨단 변기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김관진 장관이 갖고 있는 전쟁관인데 여러분 개인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어려움들이 항상 있게 말했는데 그 어려움을 기필코 헤쳐나가서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기계와 결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의타심이 강하고 좀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이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나 가족을 지키는 일이나 원리는 다 관통하는 원리는 같은 거지 않습니까 김관진 장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박민식 국가 보혼부 신임 장관하고 그 다음 아마 이분이 75세네요 고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백난리 씨 지금 아마 미국에 거주하신 모양입니다 김관진 전 장군이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확실한 대적관 적을 바라보는 시각 대적관과 전투의지 등 정신무장 그리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싸워 이기는 강군이 돼야 됩니다 훈련 그리고 반듯한 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나라를 지켜내야겠다는 그런 결기와 기계 이것이 합쳐져야 가장 좋은 사례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사람들 러시아에 맞서 가지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싸우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교훈적이지 않습니까 국방혁신위원회 부연장을 맡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AI 첨단 무기가 개발되고 전쟁 양상도 바뀌어 가지만 중요한 것은 선명한 대적관 적을 바라보는 시각과 강인한 전투의지 등 정신전력이라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이 되려면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됐는데 문정권 AI에서는 훈련을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이적행위를 한 거죠 아무튼 간에 김관진 장관 이렇게 하면 2015년 북한의 고사포 도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주포 29발을 응사를 해 가지고 북한이 결국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받아낸 그런 장본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치라는 게 이러면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정신이 살아야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정신이 살아야 물질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그라지지 않습니까 개인도 상당한 정도의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개인이 자신과 가족들을 이렇게 세우겠다 그런 아주 강력한 정신력을 갖고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군도 마찬가지인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대만을 문화일보 기자가 방문을 해 가지고 대만 아마 외교부의 초청으로 방문을 해서 외교부 공식적인 그런 행사에 참여한 것 외에 시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다양한 연배를 만나 가지고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인터뷰라는 내용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만 거기에서도 20대나 30대 젊은 분들은 개인주의적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낭만적인 시각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왜 침략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지금 당장 내 생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즐기는 게 중요하지 나라가 어떻게 되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서슴짜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즐거움만 보지만 중국의 병합이 되면 즐거움을 누릴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을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한 얼마 전에 한 분하고 이메일을 나눴는데 제가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했더만 그분 말씀이 공 박사님 그래도 일제시대 때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나라라도 있으니까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그렇게 고단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싸울 만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이 그렇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참 제가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총탄과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하면 나라를 그냥 넘어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넘어뜨리고 그다음 뭐 하겠습니까 자유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미래 세대의 이런 미래를 빼앗고 지금 세대의 노후를 빼앗고 그럴 거 아닙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총과 싸우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제를 전복시키면 그냥 되는 거지 않습니까 총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결국은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런 총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죠 전산 장비를 위하여 체제를 그냥 도덕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가 대한민국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7번이나 자행된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특표 득표수 증감 작업 사전특표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럼 자유를 빼앗기겠죠 미래를 빼앗기겠죠 재산을 빼앗길 겁니다 오늘 김관진 장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세상 사는 이치는 똑같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치나 개인이 자신을 구하는 그런 원리나 가장이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거나 사장이 여러분들 회사를 지키는 일이나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정신이 똑바로 이러면 바로 박혀야 그래야 여러분들 이겨내고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정신이 허물어지게 되면 다 허물허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광고를 제가 하나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책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이게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안 과제들 가운데서 그 어떤 것과 도저히 견줄 수 없는 만큼 중요한 것이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가 7번씩이나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국민들이 결정하지 않고 표를 개수하는 자 표를 세는 자가 본인들이 여러분들 선출직 공직자를 뽑아온 것이 무려 7번째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서도 듣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구합시다 미래를 구하고 우리 재산을 구하고 우리 자유를 구하는 그런 시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초들이 일어서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한 번 더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해 먹으면 땡이고 한 번 더 뭘 하면 땡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한국 역사 그랬습니다 민초들은 항상 애달 걷고 나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람들은 호란이나 외란이 터지게 되면 다 산으로 떨러 다 도망가기 바빴던 거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같은가 선거를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선거를 어떻게 도둑질할 생각합니까 선거를 도둑질한 사람들은 자식이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인간은 아니에요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짐승이든지 그렇지 않고선 선거를 도둑질할 수 없는 거죠 선거 도둑질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는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 적극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젊음은 혈기가 있고 박진감이 있지만 조금 경솔할 수가 있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힘도 좀 빠지고 반면에 조금 조심할 수 있고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여러분들 나이가 든다 이거 모두가 다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외신을 보니까 사소한 일이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앨런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하고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저크버거 이 두 사람이 이제 sns를 가지고 설전을 좀 하다가 야 그러면 뭐 한 번 붙자 우리가 그냥 결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가지고 또 뭐 다른 사람을 싸우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또 즐거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응원을 막 하기 시작하는 말입니다 진짜 싸워라 결투를 해라 근데 사회가 되기 전에는 이제 결투를 한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분해의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으면 상대방의 여러분 결투를 해가지고 사적인 결투를 통해서 이렇게 죽음이 갈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오늘 여러분들 아주 많이 외신들에게 실렸습니다 머스크 저크버거 격투기로 한 판 붙는다 도박사들이 찍은 성자는 아마 저크버거가 뭐 이렇게 이 무술 같은 걸 좀 익혔던 말이다 83% 확률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객투기로 한 판 붙자 둘의 실제 대결에 승사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둘은 소셜미디어에 설전을 불리다 격투기로 한 판 붙자 정치적 성향은 또 상당히 여러분들 다르죠 앨런 머스크는 공화당에 상당히 친화적인 인물이고 저크버거라는 친구는 민주당 쪽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저크버거가 주짓수 브라질 무술을 한다는데 조심하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젊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 붙을 수가 있죠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혈기가 왕성한 그런 나이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의 어머니가 한 말씀을 하셨네요 아들 싸움을 말린 머스크의 어머니 저크버거와 말로만 싸워야 되고 육체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 옛날 같았으면 아마 이런 것이 근총을 가지고 결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근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분이었던 재무장관을 지냈던 분도 결투를 해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에서 결투가 한 것이 많이 사라졌지만 사람은 욱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말로만 싸워라 그렇게 아들에게 경고했다 이분이 메이머스크네요 메이머스크 어머니는 이 싸움은 취소됐다 나는 경기가 취소됐다고 계속 말하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여러분 세상에 사소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분도 말, 발굽에 붙이는 편자를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편자 때문에 마차가 굴러가지고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계신 게 다행인 거죠 주변 사람들이 와 한번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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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두 사람이 좀 정과하게 되면은 그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럼 한쪽은 크게 피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딱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이게 노년의 지혜라는 거거든요 사소한 게 없다 이야기죠 아주 가벼운 말양난, 말싸움을 가지고 나중에는 결투까지 이르게 돼서 생명을 여러분들 그냥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머니는 아는 거죠 어머니가 사소한 게 정말 없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좀 조심을 하죠 매사를 왜 그런가 하니까 살아온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세상에 사소한 것은 없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비해서 훨씬 더 신중하게 움직이고 신중하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년들이 대부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사소한 것이 다음에 여러분들 확장이 돼 가지고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그런 과거에 타이탄호 여러분들 잠수정을 이용해서 보러 간 사람들이 다섯 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최근 타이타니코를 보기 위해 잠수정 타이탄에 오른 파키스탄 재벌의 아들이 탐사 직전 두려워했지만 아들이 아주 젊은 나이네요 19세고 부회장이 샤다지 다우드니까 아마 이십무아입니다 48세가 이십오 이제 아들 솔레마는 19살이니까 3세 정도가 되겠네요 3세 정도가 되는데 아들을 태우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개 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같은 비행기를 안 타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잠수정 타기를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하네요 조카 솔레마는 탐사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무서워했다 하지만 조카는 아버지의 날을 맞아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동반 탑승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부회장은 아마 이십엘 같은데 동생은 어릴 때부터 1958년 영화 타이테니코의 비극을 여러 번 봤을 정도로 타이테닉에 집착했다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것은 가능하면 리스크를 피해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 자체에서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아주 몰입해서 하는 사람들은 육체적 리스크를 많이 감당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언젠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속에 기억이 나는 것이 한 사람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총량이 있답니다 총량이 그래서 사업처럼 계속해서 리스크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은 암백등반과 같이 그렇게 육체적 리스크라 따르는 행위를 일부러 줄인다는 거죠 저는 리스크를 여러분들 참 안 좋아합니다 특히 육체적 리스크를 제가 여러분 육체적 리스크를 왜 안 좋아하는가 하니까 제가 글을 쓰고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정신적인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 수용하기 때문에 육체적 리스크는 상당히 뭐죠 선호도가 낮은 겁니다 암백등반이라든지 산악마운 자전거라는 이런 걸 거의 안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본인이 머리만 돌리는 그런 리스크만 감당하더라도 억수로 많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가끔 가다가 사업가 가운데 여러분들 뭐 이 카지노 같은 데 빠지신 분을 보게 되면 저는 딱 그렇게 보거든요 아 저분은 사업의 진술을 제대로 모르시구나 사업을 진짜 엔조이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보거든요 사업을 진짜 엔조이한 사람은 그렇게 빠질 수가 없는 건 과학자가 여러분들 아주 자기 일에 대해서 몰입하게 되면은 그 과학하는 행위 자체가 계속 새로운 도전하고 리스크를 이런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도박 같은 데 손을 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bbc 뉴스를 보니까 전문가들이 계속 이렇게 권했다고 하네요 너무나 위험한 사업이라고 그리고 그 잠수정을 공인기관에서 검증한 게 없기 때문에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bbc 뉴스가 이번에 죽음을 맞았던 그 잠수함의 CEO에게 권한 그런 이야기들이 상시하게 소개됐던 겁니다 세상에 사수한 것이 없기 때문에 투자든 사업이든 이렇게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일은 모르지만 육체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감당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 산악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가능한 그런 리스크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좋다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고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다섯 권의 책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까지입니다 올해 1월 초에 발간되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5월 30일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달 말에 7월 말에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손을 보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선거에 대한 분석 작업이 2022년 11월 달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제가 12월부터 집필 작업에 들어갑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다 흘러가는 것이니까 책으로 남기게 되면 그냥 꼼짝만 거죠 이 책이 나와 가지고 당신들 도둑질 했지 당신들 도둑놈들이지 당신들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쇼 이렇게 이동시켰지 이렇게도 말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공박사가 입을 다물어 주기를 그냥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 책들은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냥 낱낱이 밝힌 책입니다 여러분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선거를 지켜야 우리가 재산도 지킬 수 있고 자유도 지킬 수 있고 미래도 지킬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국민들이 공직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시사 논평을 진행하면서 간간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재충전을 위해 가지고 좋은 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드릴 책이 일상을 지키는 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속적인 지혜 오래된 책이죠 오래된 책을 여러분들 오늘 400년 동안 사랑받은 인생의 고전 이런 글라시아라는 그런 분이 지은 건데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겟가지 같은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주옥 같은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저의 해설을 여러분들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상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살면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자신의 일상이다 자신이 실용적이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다 221쪽에 장사꾼의 면모를 지네라 그런 소제목 하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자기의 일상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 건강적인 측면에서나 지적인 측면에서나 그다음에 경제력에 관한 측면에서나 직업적인 측면에서나 일상을 잘 꾸려나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자신의 일상이다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잘 관리하고 타인의 속임수나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한데 400년 전의 현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실용적이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용적이다는 그런 표현에서 영어 표현으로 리소스 풀이라는 그런 리소스에다 풀이라는 그런 그거를 다하게 되면 리소스 풀 주어진 문제에 참 문제 해결 영역이 뛰어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곳이 먼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향은 오히려 당신의 재능을 꽃 피우기에 부적절한 곳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당신이 이룬 업적보다 과거가 기억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기심이 쉽게 풀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신지 모르겠지만 구대륙, 유럽으로부터 신세계 북미 대륙으로 여러분 이주한 이민자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구대륙에서는 신분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누구 집 아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참 어려운 결정이죠 사람이 자기에게 익숙한 그런 장소나 문화나 음식이나 거리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400년 전에 이런 현자의 이야기는 필요하면 한 번 정도 떠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 세상이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 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죠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기술이나 도구나 이런 부분들은 눈부실 정도로 발전하지만 인간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전이라는 것이 존속되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그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400년 전이나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 안 하니까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도 예단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헛소리를 떠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어리석은 물 위에 들어가 있으면 제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없다 219쪽에 어리석은 무리가 있는 곳을 피하라 무리에 들어가게 되면 무리와 여러분들 맞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리에 맞추지 않으면 외톨이가 되든지 아니면 따돌림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웬만하면 안 가야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불순한 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데는 애시당초 발을 내딛지 않는 것이 최고죠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런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발을 내딛고 난 다음에 그때 많이 깨닫게 되죠 219쪽에 어리석은 무리가 있는 곳을 피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아집은 정념에 사로잡혀 정신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나타납니다 아집이 강한 사람은 모든 일을 싸움으로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강도와 같아서 조조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은 정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질투심, 시기심 그리고 자기 자신이 좀 똑똑하다는 그런 교만심 이기는 것이 다 정념이지 않습니까 그 정념이 사로잡히게 되면 아집이 나오죠 아집을 갖게 되면 그러면 뭡니까 그냥 마구 떠드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아집을 가진 사람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개코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본인이 뭐죠 필력을 날려온 그 경험에 의존해가지고 선거 부정 없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부정선거 업무로운 자들이라 이렇게 떠드는 걸 봤지 않습니까 나이 70대 듣던 사람들도 그렇게 떠드는 걸 보고 평생의 맹극성이 뭐죠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우리가 많이 봤죠 아집은 정념에 사로잡혀 정신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나타나는 거죠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든지 많은 것이 밝혀질 때까지 좀 유보적이고 관찰자 입장에서 있으면 뭐가 듣나입니까 똑똑하다고 나대다가 뭐죠 바보 청취가 되어버린 거죠 어떻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400년 동안 인생의 고전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덕놈들 시리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전체적으로 해부한 책입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보궐선거까지 이 작업이 2022년 또 11월 달에 대부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내서 도덕놈들 1권을 2023년 1월에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일까지 도덕놈들 5권을 발간하고 다음 달 말에 이제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6권이 나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실정적으로 분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아마 길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제세손손 청원할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시사 논평을 진행하면서 간간히 독서 코나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과 또 제가 함께 이제 충전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소개했던 마지막 편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 이 오래된 책입니다 이 400년 동안 사랑을 받은 이런 책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은 아주 세속적인 지혜라는 그런 제목이 붙었고 제가 3회에 걸쳐 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300편 정도 되는 그런 조언이지만 많은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소개할 만큼 그렇게 제가 중요도를 부여할 때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 가장 주옥 같은 부분을 뽑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세 편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소개하다 보면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기술이나 도구나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인간을 이해하는데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아주 세속적인 지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삶을 계획할 때는 운회에 맡기지 말고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며 계획해야 됩니다 즐겁지 않다면 쉽게 지칩니다 고귀한 삶을 여행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첫날은 죽은 자와 대화하며 보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살아있는 사람과 보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에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행복은 삶의 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240쪽에 인생을 3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라 멋진 문장이죠 미래라는 것은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하더라도 불확실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행운에 맡기지 말고 가능한 한 자신의 미래를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간에 의무로서 열심히 하게 되면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현자 주장은 가능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즐겁지 않다면 쉽게 지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죽은 자와 대화하며 보내도록 하라 이거는 저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과거에서 많이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둘째 날은 지금 살아 숨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 교류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라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을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댐댐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혼자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댐댐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세 번째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라 이런 부분들은 귀담아 들어 둘 만한 이야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보지 않은 사람이 쉽게 속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을 속는 게 아니라 순진한 선의 때문에 속습니다 속임수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속임수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른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을 본보기로 삼은 사람입니다 악인이 교묘하게 올가미를 이용해 속이면 신중한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며 속임수를 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순진하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과 비둘기 모두를 담기 바랍니다 대신에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00년 전 이야기지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차고 넘치고 그 사기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배해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는 일 그것은 한 개인으로서뿐만 아니고 가장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악인이 교묘하게 올가미를 이용해 속이면 신중한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속임수를 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절대로 순진하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부드러움을 모두 담때 결코 괴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 어마어마 중요한 거죠 지금도 보면 사기사건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턱없이 믿어가지고 그 오랫기간 동안 고생에서 모은 재산을 날린 사람들이 이야기가 숱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어려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제껏 감춰졌던 용기와 지식과 재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곤경은 자신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귀한 사람은 곤경에 처할 때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스페인의 이사별라 양은 이런 삶의 규칙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아래 사람에게도 이 규칙을 적용했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불멸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사벨라 여왕의 손을 거쳐 많은 위인이 탄생했습니다 콜롬부스도 이사벨라 여왕의 탄생시킨 위인이죠 277쪽의 곤경은 유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좌파 인사들은 학생들의 하급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좌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이라는 것이 인간 본성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정말 국가나 사회를 어렵게 하죠 사람은 다소 과중한 과업이 여러분들 주어질 때 그 과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업 가운데 하나가 또 공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역경 그래서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역경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전 노력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 감춰져 있던 용기와 지식과 재능이 발견이 되는 거죠 아무 도전도 하지 않고 자신이 처리하기에 좀 무거울 정도의 그런 과업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그럼 성치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좀 젊은 분들이 계시게 되면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직장으로나 아니면 건강사고나 그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강점과 장점과 용기와 지식과 그리고 재능이 발견될 수 있다 살아가는 것은 발견의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안에 있는 강점을 찾아내는 일련의 여행길이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인생의 끝자락까지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인생의 과정을 겪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음은 지혜로운 사람은 단번에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미룹니다 지혜로운 사원과 어리석은 사람 간의 차이점은 일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제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제때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엉망진창이면 끝도 그러합니다 280쪽에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미루는 것이 습관이다 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게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마감을 못 지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감 이전의 일을 마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막판에 이런 뇌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질책 받으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대부분 마감일 이전에 자신만의 마감일을 정해 가지고 업무를 마쳐버리는 거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짜증나는 사람이 공동일을 할 때 시간을 못 맞추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심히 관찰하게 되면 시간을 못 맞추는 것이 거의 뭐죠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일을 잘하는 여러분들 유능한 방법이 뭐냐 일을 여러 토막을 내 가지고 먼저 일단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주 여러분들 멋진 방법입니다 100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심적인 부담이 많이 다르지만 100을 10개로 나눈 다음에 10분의 1을 여러분 시작하기는 한참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쉬운 여러분들 일하는 지혜를 그냥 몸에 체득시키게 되면 일을 차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일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사람 이치라는 것은 사람사람 돌이라는 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시사 논평이나 이런 것을 해나가면서도 틈틈이 이렇게 한두 편 정도 독서 노트를 계속 이렇게 제가 또 옛날에 독서 노트도 썼네요 독서 노트 한 다섯 권 썼네요 제가 독서와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지금이 아주 광범위하지만 40대는 아주 많이 썼던 것이 30대부터 많이 썼네요 30대에 많이 썼네요 서평 그때 우리나라에서 일간지에 서평 코너가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초창기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책을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를 살려 가지고 시사 논평에 비해 가지고는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뭐 유튜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이게 또 사회 가치를 이런 방송을 보고 용기를 얻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올해 1월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발간했던 이 도둑놈들 시리즈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이 정도로 이런 처절하게 분석한 책이 드물 겁니다 없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셔서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보존하는 그것은 바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이 확산시켜 주시고 또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구매하셔서 나라를 살리고 선거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